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석영철 목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위한 인삿말과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 각 선생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금성에 응답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또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 큰 그런 감동과 도전과 지혜가 임하여 올 한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함형주 교수님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동료 교사들 다 마음에 품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목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목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글로리아홀에 있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팀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있습니다 이 시간 바로 강사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연관된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있으면 반드시 거론되는 1순위 강사 중에 한 분이시면 바로 함영주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총신대학교 기독교육학과를 가르치는 아주 각광반 아주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오실 때에 우리 언제나 외부 강사 오시면 여러분 이런 마음 아시죠? 저 강사의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말겠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걸 흡수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영주 교수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예 성경교사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했다고 그 아이가 신앙이 좋습니까? 성경퀴즈대회에서 1등했다고 성경 안통을 살고 있다고 그 아이의 신앙이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삶이 건드려지지 않는 성경품입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오늘 배운 걸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살아내보지 않는 성경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부 걸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흥미의 사다리를 통해서 의미, 말씀의 의미를 취해주느냐 아니면 바로 의미를 전달해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부 걸지 않으며 다음 세대의 의미가 끝났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내가 오늘 하루 1시간 혹은 20분, 30분을 가르치더라도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기가 지나고 나면, 이딴 애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요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홍성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렵고 사실은 교회학교 교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얼굴과 얼굴, 몸과 몸이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의 심장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원래대로 예상대로라면 얼굴을 꼭 보고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줬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준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배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회론과 예배론이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잖아요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란 무엇일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배당에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 고민들 또 하나 예배에 대한 고민, 본질적 고민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11시에 혹은 9시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였을까?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아무리 여러분 11시에 9시에 예배당 소위 말하는 예배당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죠 반대로 비록 우리가 비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비상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옷을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집중하면서 오직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본질적 고민을 던져준 거죠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배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 아마 백신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상반기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오프라인으로 면대면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다 잊어먹지 마시고 지금 느꼈던 교회가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감격과 기쁨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교육적으로 보면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 교육의 주체가 누구일까? 바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도전을 준 게 바로 이 코로나19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요 교회학교 교사이기 이전의 학부모입니다 사실 지금 강의는 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제 얘기 잘 들으시면 됩니다 테드 바우와 펫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청소년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딘지를 살펴놓은 통계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 장소 교회에서 보낸 시간 800시간, 가정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낸 시간이 6만 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교회는 800시간밖에 안 되죠 가정은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미디어가 6만 3000시간, 미디어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결국은 부모거든요 2000시간밖에 안 되는 부모가 6만 3000시간 즉 6만 5000시간이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은 6만 5000시간 80배 이상 되는 시간을 부모랑 더 많이 보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행이 되면서 모든 영역이 다 단절이 됐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회적 거리 좁히기가 시행된 게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 부모와의 거리 좁히기, 미디어와의 거리 좁히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거리 좁히기 그런데 부모가 내 아이들, 내 자녀를 신앙교육 시킬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교회 못 가는데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신앙교육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내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게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교회 교육의 아주 중요한 방향은 첫 번째는 교사 교육을 잘 시키는 거고 또 그와 동시에 정말 가정에서 자녀가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잘 교육해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는 정말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여러분 제가 서두가 좀 길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안 좋고 불편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줬지만 저는 이 본질적인 부분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론과 예배론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본질 또 기독교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앙교육의 주 책임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는 어떻게 가정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 코로나19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아무래도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만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교회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일 것이고 또 청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를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또 앞으로 미래의 자녀를 양육하게 될 그런 부모님의 입장에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난 30년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제가 청소년기 이전 청소년을 포함해서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 통계를 따로 추려서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프입니다 매 10년마다 국가에서는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에 또 하겠죠 여러분 그 자료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계독교 통계를 보면 계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중에 안타까운 여러분 통계 자료 제가 따로 뽑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 학교에 나오는 유초등부 중구등부 청소년기까지 이 아이들 조금 더 교회 학교를 넓게 보면 청년부까지 보더라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통계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각각 항목마다 맨 왼쪽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이 95년도 자료고요 그리고 노란색 가운데 노란색으로 된 게 2005년 10년 후 그리고 푸른색으로 된 게 녹색으로 된 게 2015년 자료입니다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자료에서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중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라마 청년 2부 청년 1부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녹색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0%가 넘죠 그런데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를 다 앞에 보면 10%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 학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 나오면 중고등부 때 50명 나오고 중고등부 때 50명 나오면 청년부 때 10명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즉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이쪽에 10%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청년부에 올라가는 비율이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치면 지금 여러분 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들을 기준으로 유초등부가 10%가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청년부가 될 10년이나 15년 후가 되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렇죠 100에서 10이니까 10%에서 이 아이들이 청년부가 되면 1 한 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게 코로나와 상관없는 시기에도 이미 한국교회의 세태 그리고 교회 학교 세태는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훨씬 더 이걸 촉진시킨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죠 목사님과 거리두기 교회도 못 가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과 거리두기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 거리두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제 딸아이가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고 쭉 뭘 정리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빠 초등학교 막둥이는 이제 3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더니 친구가 편지 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 만나고 싶다고 이게 애들 작년에 몇 번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애들이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들끼리 편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하는 거죠 이제 방학도 됐고 또 코로나가 심해졌기 때문에 지난 1, 2개월은 훨씬 더 못했잖아요 친구와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교회와 거리두기 학교 모든 영역에서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결정적으로 애들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성이 굉장히 약해진 거고요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신앙 교육의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사실 교회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이 준비돼 있었다면 이런 위기가 왔어도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런 걸 준비를 안 해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82년도인가요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됐네요 1782년에 주일학교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당시에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농경사회였다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살잖아요 교회도 같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영국의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모들이 도시로 몰려가고 공장으로 몰려가면서 낮 시간에도 애들도 노동력이 착취가 되고 부모들도 공장으로 가다 보니까 애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부모님은 다 공장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익스라는 사람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중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어, 그 나라 국어죠 국어도 가르치고 쓰기도 가르치고 또 산수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주일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격 공부시킨 게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 잘 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가 해야 될 자녀 신앙 교육의 주책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게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대부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체계화되고 자녀들도 다 그냥 글로 보내서 하면서 교회가 마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본질은 뭐냐 하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아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줬다는 말이 그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인 거리가 시행되면서 부모가 준비가 됐다면 문제가 안 됐는데 부모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앙 교육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도 보면 교인들이 감소하고요 재정이 감소하고 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제한이 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가 감소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통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통계는 안 나오는군요 지난 재작년인가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엄마든 아빠든 양부모가 다 나오든 혹은 양쪽의 부모 중 한 명이 나오든 부모가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비율이 90%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모가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1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가 교회 못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90% 이상이 되니까 부모가 안 나오면 그 가정의 자녀도 결코 나올 수 없는 구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왜냐하면 직장에서 너네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마 이래요 왜냐하면 가서 걸려오면 회사 다 피해주니까 주일이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은 교회를 안 갑니다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앙 교육의 세태 제가 염려하는 건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어른들 같은 경우 성인들 권사님 장모님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옵니다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 걸고 신앙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과연 교회 올까?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회 올까? 그분들이 안 오면 다음 세대 이 아이들 교회 안 오는 거 뻔한데 여러분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우리 반 아이들 부모들까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나는 사역자인데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GNCOM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50% 60%밖에 안 돼 지금은 그나마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2.5단계 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못 오는 거잖아요 또 성결교 신문을 보니까 50% 이상의 교인수가 감소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고요 우리 기독신문 우리 교단의 기독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를 위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종교가 기독교 80% 이상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좁혀보면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고 교회 학교가 위기고 결국 여러분 교회 학교가 위기라는 말은 교회 학교 교사가 위기라는 말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왜냐하면 내가 걸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영향을 미치니까 교사하기가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는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마 다음 주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교회 학교 교사들이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부모가 안 보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부모가 안 보냅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 애들한테 연락을 해도요 애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출구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일날 이 교사 교육을 온라인이지만 받아야 되느냐 저는 지금이 교회 학교를 살릴 다음 세대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10년 전부터 이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10년 전부터 이미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뭐죠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바로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시간을 일컬어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증 외상 그렇죠 심각하게 다쳤어요 화재가 일어나서 많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시간 내 응급수술 해야지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심정지 4에서 6분입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도 샀어요 부정맥 하려고 부정맥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은 심폐소생술 CPR 하는 걸 또 배워 왜냐하면 4에서 6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골든타임이에요 그 시간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재 5분 안에 끝납니다 항공기 사고 60초 안에 그 화재를 기내에 진압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어떨까요 교회 학교의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10년 전부터 다 얘기 조금 더 여러분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뭘 해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저는 신조 중에 하나가 뭘 해도 하자입니다 뭘 해도 하자 제 전공이 교육 방법론 전공인데 방법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 해도 해보는 거죠 왜요? 지금이 위기니까 마지막 교회 학교를 살릴 골든타임이니까 지금 뭘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건 교회 학교 위기는 결국 교사의 위기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대대적인 통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교육과 관련된 통계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지금은 점점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7년에 꽤 두꺼운 원자료 이만큼 제가 볼 때 몇천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통계를 하나 냈는데 그중에 교회 학교 부분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의뢰가 와서 그런데 슬픈 통계 하나가 뭐였냐면요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사 혹시 그만두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50% 이상이 52%로 나왔던 것 같아요 50% 이상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교회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부모들하고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위기인 거죠 지금 그만두고 싶다 응답한 비율이 50%라는 너무나 사실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 고신대학교의 동료 교수 한 분이 2013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질문을 질정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왜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만두고 싶을까라고 응답을 이렇게 대화를 해서 코딩을 좀 해봤더니 1인 5역이라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기타 이것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1인 5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뭐냐면 교수 학습 역량이거든요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죠 교회 학교 교사되는 통로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되는 길입니다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체계적인 교사 교육 과정을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들처럼 그죠 신대원에 가서 뭘 배우고서 뭘 대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특별히 교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죠 교육자의 잦은 부서 이동이라든지 부서 내에서 갈등 인간관계 서로 교사들끼리 부딪히는 거 또 교회 지원의 부재 또 과거 해상형 지적 이런 거 이건 뭐냐면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과거 해상형 지적이 뭐냐면요 옛날에 누가 그렇더라고요 교사를 하는데 장노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학교를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장노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학교 학생일 때하고는 지금 적잖아요 애들이 없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는 데서 우리 때는 말이야 조금만 애들 애들도 몰려들고 교사들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좀 전도 좀 해보라고 가서 놀이터도 가고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노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를 많이 낳고 놀이터에 가면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놀이터에 가면 애들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전도 저도 학교 앞에 전도 해봤거든요 해보면 애들 뭘 나눠주잖아요 애들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그러면 엄마가 받아오지 말래요 독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래요 안 받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지금 교사에 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다른데 왜 교회 학교 안 누느냐 애들도 안 낳잖아요 그렇죠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저처럼 애 셋 낳는 사람 없어요 요즘 애 셋 낳는 사람을 일컬어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애 안 낳잖아요 애도 안 낳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사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지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줄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타격을 받고 있고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가 신년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직장에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로이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영국의 통계 자료를 이 사람 영국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심의 비율을 살펴봤는데 96%가 여러분 청년기 이전에 조금 더 작게 보면 청소년기 이전에 회심에서 지금 성인이 된 사람이 95에서 96%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성인들한테 이미 성인이 된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성인이 되신 분들한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요 유치등부 때 중고등부 때 적어도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회심해서 지금 성인이 돼서 집사 권사 장로 됐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95%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인이 돼서 전도돼서 올 확률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 청소년기 시기까지 정말 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주체는 두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교학기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유치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올 확률이 95%라는 거죠 95%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제 소개한 아까 이 영상 뭐 어디서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상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요 청년부만 되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부른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지 발달의 특성상 애들이요 여러분 인지 발달이 굉장히 비평적으로 바뀝니다 청년부만 돼도 그 전에 중고등부까지 거룩한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부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아 이번 아내고 애들 청년부 들어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시기 중고등부 때 그 1년을 놓치면요 청년부 때 주를 떠납니다 제가 지금 전국의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 다섯 여섯 명하고 청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질적 연구는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중고등부 때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이 청년부 때 제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95%의 가능성이 있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교회학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95%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국의 통계지 우리나라 통계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이게 2년 전의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회심의 비율이요 30대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청년부 이전화 회심할 비율이 89.2%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95%죠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가 됩니다 청년기 이전에 이렇게 회심하고 어쨌든 모태신앙이든 뭐든 교회 나올 확률이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유럽보다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죠? 성인들 전도 심지어 우리는 전도할 때 폭탄을 던져요 전도 폭발을 막 하잖아 그렇죠? 전도 폭발을요 그러니까 터질까 봐 사람들이 겁먹고 오는 거죠 정말 성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회심의 비율도 90%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이전 아니 청년기 이전까지 회심하고 죽게 돌아올 확률이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그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 이것도 이제 제가 저희가 연구팀이 있어서 한 5명 전국의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 대상으로 하고 같이 한 5명 정도가 같이 한국교회학교의 세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한 250페이지 전의 보고서가 있는데 다빛목사 유인, 교육자 유인, 교육사 유인 교육교사 유인, 학부모 유인, 청소년 유인, 초등학생 유인 그래서 과연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고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중에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야 너 교회 왜 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를 물어봤고요 유초등분은 한 500명 됐던 것 같아요 5,600명 정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적어도 유초등분은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중고등분은 친구 때문에 강남 가는 애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애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한 비율이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66% 3분의 2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은요 50%가 넘습니다 반 이상이요 제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반이 되고요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애들이요 놀러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진짜 그냥 대충 생각했어요 이 리서치 하기 전까지 그리고 뭐 한두 명이 그 정도겠지 신앙 좋은 애들만 그런데 교회에 오는 애들은요 적어도 그 아이들은요 물어봤더니 청소년의 3분의 2 초등학생들의 반 이상이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내가 뜨겁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가슴이 식어질 때마다 이 통계 자료를 묵상합니다 사실은 숫자가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저 이걸 생각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에 간다 그러면 목사인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지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진짜 생명을 걸고 준비해야죠 내가 교사다 그러면 아 그런 아이들이다 그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르쳐야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줄 어떻게 압니까 어떤 아이가 왔어요 새로운 아이가 왔다고 칩시다 전도돼서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 아이에게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금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래도 생명 걸고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제가 2013년도인가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강도에 대한 표시인데요 과연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너의 신앙의 성숙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 것 같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신앙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머니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신뢰감 즉 어머니의 영향이 26%, 25% 정도 이건 강도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강도 아버지의 신뢰감이 24% 친구의 영향력이 30% 그런데 여러분 엄마보다 아빠보다 친구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를 보였던 특히 청소년 이 샘플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 유추동부도 비슷하다고 보면 출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신앙 성숙도에 정말 가장 강한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교회학교 교사의 지지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43%의 강도 그리고 49% 통계적으로 보면 0.49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부모보다 친구보다 훨씬 더 신앙 성숙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해에 임명받고 또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 작년에도 했으니까 아 내가 몇 년 동안 초등부를 했으니까 아 나는 오랫동안 중고등부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지 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조금 더 현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학교가 부흥하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학교가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사의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교육자의 열심이나 담임 목사의 관심 교회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학교 교사의 열심이 중요하다 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75%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응답한 비율만큼 성경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제가 다른 연구를 봤더니 성경공부 공과 준비 얼마나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렇습니다 토요일 밤에 30분 합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사의 열심과 교사의 열정과 교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방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과 준비 그 가르치는 게 메인인데 공과 준비 여기 보시면 주 중에 한 시간 한다 이상적이죠 그나마 3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30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어떤 경우는요 즉흥적으로 한다 준비 안 해오고 즉흥적으로 한다 12.7% 심지어 공과 전에 잠시 9.2% 공과 전에 잠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고개 숙이고 목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나 유치동부 예배 때 목사님하고 컨택해야죠 전사님하고 그렇죠 집중해야죠 공과 책 볼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 갈 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교회 간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보통 여러분 요즘에 지하철 타면 대부분 핸드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내리면서 이렇게 쓱 봤더니 그게 이제 책이 아니고 공과더라고요 공과 책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이 공과를 성역공부 교재를 복습하는 것일까 아니면 처음 보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분이 복습하는 거다 그러면 아마 밑줄도 쳐져 있고 스티커도 붙여 있고 하겠죠 그런데 깨끗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처음 보는 거 그래서 여기 이 통계에서 공과 전에 잠시 성역공부 전에 예배 시간에 보는 아 그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실제로 성역공부 시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건 아까 2017년도 우리 교단의 자료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요 여러분 20분 미만이다 그렇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성역공부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성역공부가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봤자 여기 보면 제일 그 다음에 많은 게 20분 30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중에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20분 30분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20분 30분마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인데 그것마저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앞서 보였던 교회학교 교사에 열심히 여러분 교회학교를 부흥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러분의 그 응답을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 사명감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죠 10분 미만도 여러분 15% 정도 됩니다 또 여러분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선호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394명입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정말 좋은 교사입니다 신앙적인 본이 되는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학생을 많이 출석시키는 성경 지식이 많은 그거는 거의 미약해요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여러분 학생을 사랑하면 뭐를 할까요 아이들 자주 만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애할 때 보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증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연애하는데 나하고 만나서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고 나를 위해서 선물 안 사준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죠 사랑하면 선물을 사주겠죠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 사랑한다 그럼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방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화신방 어쩌다 한 번이 43%밖에 안 돼요 이게 제일 높아요 어쩌다 한 번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사라면 어쩌다 한 번 예 응답한 비율이 36%이고요 아니요 아예 안 한다가 20% 정도 어쩌다 한 번 아마 조사할 때 제가 볼 때 어쩌다 한 번은 아니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라고 응답한 비율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과연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신방도 하지 않고 만나는 건 둘째치고 전화로라도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줌으로라도 여러분 아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비대면이든 면대면이든 신방 해야 합니다 왜요 사랑한다면 만나야죠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행복하다가 62% 행복하지 않다가 38% 행복하지 않은 교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2018년도 우리 개독신문에 실렸던 자료인데요 주일학교 위기 해결 방안은 결국 교회학교 교사들이 헌신해야 된다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부흥도 바로 주일학교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이고 나는 그래서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그 교회학교 그 부서는 저는 부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돼서 면대면으로 교육을 못하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육을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지금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교사고 나 한 사람이 깨어있는 그런 교사들이 모인 부서는 어떤 세상에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요 저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극명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라도 해보자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헌신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잠깐 이 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송출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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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시골에 이름 없는 주일학교 작은 마을의 한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다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무디와 같은 부흥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이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성장해서 한참 후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의 신앙의 뿌리를 심어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돌아보았을 때에 아 정말 주일학교 내가 홍성교회 주일학교를 다닐 때 교회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의 어떤 선생님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 너 남긴 열매가 뭐야 상급이 뭐야 암흑에 보니까 야 홍성교회 있었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가르쳤다며 걔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인물이 되었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보다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나름 비록 미약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야 합니다. 대충대충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교사해야지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시간 됐으니까 뭐 어느 부서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사해야지 그래서 해야 되는 직분이 교회학교 교사여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 직분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찾아보고 나서 보니까 여기 홍성교회는 신약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선에 보니까 맡겨진 임무랍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냐 그렇죠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목숨 걸고 수행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말 있죠 디콘 영어로 이게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주회를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아무나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은 목숨을 버려도 두세 번 버려야 되죠. 목사님은요. 열 번도 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사라는 말 자체가 목숨 걸고 수행하는 일 그거죠. 여러분 사명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명이란 말이 나를 부르신 주인을 위해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온 신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바올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바올이 갖고 있는 사명이죠.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죽게 드리겠다. 이게 사명이잖아요. 목숨 걸고 온신하는 것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셨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거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게? 우리 반 초등학교 1학년 1반 아이에게 중등부 2학년 2반 아이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전할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사도바올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렇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압니다. 교회학교 교상하면 주일날 시간도 내 시간 못 쓴다는 거 알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들 사랑하라고 하면 돈도 써야 하고요. 시간도 써야 하고요. 교회도 더 많이 나와야 하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명이죠. 그 사명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명자에게 주시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명자에게 주시는 보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우리 선생님은 주님에 대한 거룩함을 많이 알려주시고 선생님께 감사한 점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성경 공부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번옥루 교회 주일학교 회장 송인하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저에게 맨날 잘해주십니다. 공과도 짧게 해주시고요. 그런 선생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정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항상 힘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희도 선생님께 잘 보답할 수 있고 나중에 커서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께서 저희 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보람도 이거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사명은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의 뜻은요 성경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명은 사명보다 앞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구약에서 선지자를 부를 때 그리고 신약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그 어떤 사람도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 형태입니다. 피동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동이고 나의 수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거기 보시면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한이라 수동이죠. 그렇죠? 내게 임한 거죠. 내가 너를 알았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제자들이라는 말도 그거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주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교사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연말에 목사님이 전화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사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감당하는 이 일 작아 보일지라도 이 일이 의미가 있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보람도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절 우리 한번 읽고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대그룹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처럼 교사들은요 소그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다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천명의 성도를 맡겨줬다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건 100입니다. 그렇죠? 우리 반 아이를 하나님이 다섯 명을 맡겨줬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도 100입니다. 100 한 명을 맡겨줬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100입니다. 100, 100, 100이 분량만큼 맡겨주신 거니까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 보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 성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소명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올 한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교사가 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르신 섭리를 따라서 나를 교사로 부른 이유 내게 맡겨진 한 명일지라도 두 명일지라도 세 명일지라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고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올 한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시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 코로나19의 상황 또 기독교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상황 또 종교에 대한 무관심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말씀은 듣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갖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마쳤고요.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강의가 끝난 다음에 2021년 사명 혹은 소명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혹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네 개씩 한 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누가 숙제하는 거 아니고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소명 있고 사명 있는 교사라면 저는 행동도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번 가정에서 이거 한 번 작성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한 번 더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입니다. 한 주간 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그런 헌신의 마음을 그런 불씨를 던져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공동체 금식에 동창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한 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의 질문을 각 부서 교육자에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거 안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자 직권으로 한 번 제가 그냥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방금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 슬라이드에 해야 할 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고 이 내용들을 각 부서 교사 카톡방에서 공유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선생님들이 주제를 가지고 더욱더 이 세미나가 의미 있게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12시 40분에 동일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재방송을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 지키셔서 같이 보실 때 더욱더 생생하게 이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아부 채수지예요? 네. 근데 선생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음이 있어요? 어. 그러면 한 개 더 있어요 사랑해요. 한 개 말고 또 어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어. 사랑해요. 그리고 또?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감사했어요?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언제 보고 싶어요? 지금이요.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현보의 최수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웃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놀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우리들 앞에 계셔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로 선생님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매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 얼굴 그리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린 선생님 얼굴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했는데 선생님께서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시안장치를 교회에서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원하는 선물과 함께 과제 선물도 가득 택배로 보내주셔서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구민서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교회에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시고 매주 기도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항상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시는 전도사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도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건입니다. 우선 선생님께 제일 감사한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주 카톡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매주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그리울 때는 맨날 맨날 보고 싶지만 특히 온라인 예배가 끝났을 때 매일 교회에서 뒤에서 잘 지냈냐 이런 식으로 안부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 모습이 정말 그립고 세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매일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진짜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 중등부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예배드리기 소홀해질 수 있었는데 예배 시간마다 연락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얼굴 보면 교재하면 더욱 좋았겠지만 가끔 전화로 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먼저 아는 척 해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상되지는 않지만 하루빨리 끝나 선생님과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교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모든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도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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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